안녕하세요 베이스 독학 중급 레슨 두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박스 쉐입 공부했었는데 세 가지 했었잖아요 E랑 A랑 B 근데 E랑 A는 개방연인데 B는 개방연이 없었죠 자 그래서 B 같은 경우는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움직이면 Bb이 될 수 있겠고 혹은 이렇게 움직이면 C 박스가 될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바로 연습할게 Moveable Boxes죠 움직일 수 있는 박스들이란 뜻이겠습니다 자 루트음이 F라면 F 박스가 되겠죠 F C Eb F 그리고 3번질부터 시작하면 Bb Bb F Ab Bb 자 G부터 하면 G 박스가 되겠죠 G D F G 그리고 3번 줄 C부터 하면 C G Bb C 이렇게 되겠습니다 자 리듬을 넣어볼까요 7번입니다 F 박스 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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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크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. 세 번째 마디 따 안 따 따 따 으 따 쉼표가 있죠 C C E flat 그 다음에 딴딴딴 딴딴딴 이때도 이렇게 롤링을 해야 되는 거죠. 딴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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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원 투 트리 포 딴딴딴딴 딴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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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둘 셋 넷 자 이제 Bb 박스입니다. Bb F 그 다음에 Ab F 그 다음에 옥타브 위에 딴딴 자 이때도 F에서 Bb 할 때 롤링 딴딴딴 세 번째 마디 점사 보는 표니까 원 투 앤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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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끝에도 딴딴 롤링이니까 미리 두 개를 누르고 있어야 되겠네요. 자 처음부터 해볼게요. 1 2 3 4 1 2 3 4 4 2 2 자 9번 Gbox죠. Sol부터 시작합니다. G, D, F, G. 악보드를 접으면 딴딴 루트를 치고 바로 세븐음 F가 나왔네요. 이때 하나씩 누르기 힘드니까 역시 롤링을 세 개를 동시에 누르고 있으면 되겠죠. G, F 그리고 F를 칠 때 G는 이렇게 뮤트가 돼야 되겠죠. 왼손으로 살짝 떼면서 저는 오른손도 같이 뮤트를 합니다. 이렇게 G, F 그 다음 음이 D가 되겠고 또 G니까 새끼손가락으로 롤링을 또 해야 되겠네요. 그래서 이게 처음부터 롤링하고 또 새끼손가락으로 D랑 G를 동시에 그 다음에 악보대로 딴딴딴딴딴딴딴 다시 한 번 한 번 더 G, F, D G, F, D 둘 다 롤링 그 다음 두 번째 마디 점사분음표 원 투 앤 딴딴딴 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딴 롤링 되는 부분 신경써서 연습하면 될 것 같습니다. 연결해서 쳐 볼게요. 원 투 프리 포 두 둘 셋 네 자 10번입니다. C박스 리듬이 8분음표로 같은음 두 번씩 나오니까 아주 재밌는 예제가 되겠네요. C, C, G, G, Bb, C, C 또 그 다음에는 Bb, G 세번째 마디 자 이때 C에서 Bb 할 때 롤링 해야 되겠죠. C, C, Bb 자 그리고 낮은 C는 뮤트가 돼야 되고요. 저는 엄지손가락이랑 왼손 살짝 이렇게 떼줍니다. 그 다음 딴딴딴 마지막 자 이렇게 되네요. 연결해서 쳐 볼게요. 원 투 셋 넷 자 55페이지 11번 Your Move 라는 곡이네요. 자 악보를 보니까 첫번째 마디만 악보로 나와 있습니다. 그러면 이 첫번째 패턴을 모든 마디에 적용하면 되는거죠. 자 G코드가 나왔고 G, D, F, D, F, G 자 리듬대로 하면 원 투 앤 딴딴딴딴 그래서 요거를 좀 몇번 많이 연습해야 되겠네요. 계속 원 투 앤 외워질 때까지 딴딴딴딴딴 이 패턴을 코드마다 적용하면 되는거죠. 딴 딴 자 이걸 C로 하면 딴 요렇게 되겠죠. 자 이걸 Bb이면 여기 Bb 딴딴딴딴딴딴 F면 여기가 되겠죠. 자 그럼 MR과 함께 연주해 볼까요. 1, 2, 3, 4 G C G 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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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flat C F D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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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12번입니다. Move it B플랫으로 시작하네요. 요런 패턴입니다. 심표가 있으니까 확실히 뮤트를 해줘야 되겠죠. 뮤트 딴딴딴 뮤트 딴딴 읏딴 딴딴 읏딴 B플랫 앗딴딴 읏딴 딴딴 딴딴딴 읏딴 자 그럼 F에서 하면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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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처음에 옥타브를 띄죠. 그 다음에 7음 치고 5음을 치는 거죠. 딴딴 옥타브 7 5음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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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G 여기죠. 옥타브 띄고 7 5th 딴딴 딴딴 자 여기서 반음씩 내려갑니다. F샵 여기 마지막에는 B로 하네요. 요렇게 한 다음에 B플랫으로 연결되겠죠. 코드가 B플랫 두마디 F 두마디 G 하나 F샵 하나 F 하나 B 하나 요렇게 되겠죠. 자 그럼 반주 트랙과 함께 연주해 볼게요. 1 2 3 4 F G 반음씩 아래로 F E B 슬랩 G 반음씩 아래로 F E 슬랩 13번 Movie Star 자 C 코드구요. C C G Bb Mute C Bb C 외울때까지 딴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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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딴딴딴 으 딴딴딴 딴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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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딴 Which별로 하면 되겠죠? F에서 하면 D G에서 한다면 Bb 은 요렇게 되겠고 여덟번째 마디는 A 코드죠. 그럼 개방연 딴딴딴딴 딴딴딴 E도 개방연이죠 딴딴딴딴 뮤트 딴딴딴 이렇게 A와 E 개방연이 섞여있기 때문에 중간에 약간 힘들 수 있겠습니다. 연습 충분히 하시고 자 반주 트랩과 함께 연주해볼게요 G F B F C 개방연 A E F G 자 오늘도 여기까지 따라오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. 연습 열심히 하시고 그럼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바이